강력있게 손잡고 가, 빨리. 갑자기 제 손을 탁 잡고 앞으로 나가시는데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유미 선배님과 함께라면 뭐 여기다가 홈으로 그려도 괜찮아요. 두 분이랑 했을 때 무대가 그려지더라고요. 근데 그려지는 무대는 제 취지랑은 맞지 않잖아요. 제 안에 어딘가에 있는지 저도 모르는 어떤 아이들을 하나하나씩 꺼내서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크거든요. 안녕하세요. 뭐야. 자, 보자. 유나, 가봅시다. 무서워. 우리 친구잖아. 우리 친구잖아. 싸우지 말자. 유닛이 있을지 뭔지 어떡하나.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 아니. 일단 해보고. 이거 내꺼니? 응. 일단. 일단이에요, 일단. 마트. 결국 수아랑. 그래, 우리끼리 잘해보자. 그래서. 뭔가 아쉬운 면이 있지만 친구끼리의 시너지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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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